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일입니다. 2018년 12월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의 요점은 미국과 중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을 일단 휴전하자는 겁니다. 90일간의 시한을 두고 휴전하자는 합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요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호무역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5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매년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제규범에 따라 무역을 하라. 왜 지적재사권을 그냥 도둑질하느냐. 국제규범을 지켜라. 등등. 왜 기술을 중국 회사에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공정한 무역거래로 가지 않으면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약 2천억 달러, 매년 2천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 하는 경고, 최후 통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추가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로 2천억 달러를 하겠다. 2천억 달러 의치에 대한 관세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번 합의에 의해서 2천억 달러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일단 중지하고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잠정적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이런 보장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산업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늘리겠다. 농산물도 늘리겠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도 늘리겠다. 그렇게 하면 무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성의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90일 사이에 과연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실시가 되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입장에서 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VNS IRS에서 와가지고는 과거의 다른 국제회의에서의 행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제 부시, 제41대 대통령 부시가 별세함으로써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음숙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부시, 제41대 부시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의 우호관계에 한 역할을 강조하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입니다. 항상 아버지 부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지 허버트 워크 부시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지 W 부시죠. 하여튼 아버지 부시는 1974년부터 한 2년 동안 중국에서 비공식 미국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교되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부시, 서거한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아주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안문 사건이 1989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내의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데 역할을 했으므로 중국의 지도부는 작고한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신세를 줬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그런 조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결만 하면 항상 직격탄을 날리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되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면 부시 대통령을 추도 무더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판단을 해서 조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단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두 사람 사이에는 꽤 괜찮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는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패권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 관계로 딱 구조적으로 정착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이 무역 분쟁 휴전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화해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소냉전도 그렇지만 미소냉전은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치열한 대결을 했고 대리전이 있었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도 두 나라 사이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은 아마 서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대결 구도므로 고도위무라 오늘의 이 무역 분쟁 휴전 선언은 이 본질적인 대결 구도는 바꾸지 못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수상과도 만났습니다. 이 메르켈 독일 수상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고인이 된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콜 수상이 주도한 1990년의 동서독 통일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지원하니까 독일 통일을 내키지 않았던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프랑스의 미대량 대통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르바초프가 설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한 방 안 쓰고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로자는 콜과 부시인데 메르켈이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독일 통일의 아버지다라고 아주 고마운 뜻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에 나와서 푸틴과는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만찬장에서 잡담 정도는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G20 회의에서 아베 수상과 호주 수상 그리고 인도 수상은 아주 우대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풀어사이드 회담이라고 해가지고 비공개 회담을 30분 하는 걸로 떼웠습니다. 비공개 회담 30분 하면 통역하는 시간을 빼면 한 사람이 7분 정도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 회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배학과는 그냥 짤막한 문장 하나의 논평만 했는데 그 논평 내용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대목만 있었지 김정은을 환영한다든지 하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환영을 한다는 대목은 우리 쪽의 발표에만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에르도안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그런데 이 사진 찍는 것도 생략하고 사진 찍는 것도 생략하고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대우를 했습니다. 에르도안을 이건 좀 이례적인데 지금 터키와 미국 관계가 한때 나빴다가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가 불법 음료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음료됐다고 보고 재판을 통해서 음료가 되어 있는 선교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선교사를 풀어주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터키의 장관 두 사람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리라와 터키의 통화가 막 곤두박질 치고 해가지고 경제 위기로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한 에르도안이 목살을 풀어주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쇼오기 기자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정면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있는데 터키에서는 왕세자가 암살을 지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트럼프는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를 나눈다든지 대화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과 만나긴 만났는데 약간 좀 푸대접을 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G20 회의가 이제 오늘로 끝을 내는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시진핑 트럼프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서 회담에서 무역 분쟁의 휴전을 휴전을 선언한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내일 반응할까 주목이 됩니다. 한국어로서는 무역 분쟁이 한국 경제에 이루어올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루어올 것이 없다. 중국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한중 수교를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한국 경제의 뉴 프론티어로 개척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대결 부대를 지속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안보적 대결 부대에도 불구하고 무역 무역은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즉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길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치에서는 일당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당 독재가 남아있는 한 미국과의 분쟁 미국과의 대결 구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인권의 가치 법치의 가치 국제법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니까 여기에 도전하는 중국과의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휴전이 되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